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장미리입니다.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여름방학 학습법 캐스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찍는 시점이 7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업로드 되는 시점이 우리 친구들이 기말고사를 보는 중이거나 혹은 기말고사가 끝났거나 그럴 겁니다. 그렇죠?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시험기간까지가 텀이 되게 길거든? 왜냐하면 중간고사가 2학기 중간고사가 추석쯤으로 그 전으로 몰려있잖아. 그럼 이게 시험이 되게 먼 얘기 같단 말이야. 물론 그 중간에 9월 학력평가 이런 거 있지만 고1 친구들은 사실 되게 비중있게 생각 안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굉장히 풀어지기가 좋은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얘들아. 선생님이 일단 오늘 얘기해주고 싶은 주제가 왜 더듬지? 오늘 얘기해주고 싶은 주제가 총 3가지거든? 자 일단은 첫 번째. 여름방학은 우리 기말 직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경험했으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양이 중학교 때 공부 양하고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많다라는 거를 이미 느꼈어. 알았을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방학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치? 학기 중에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방학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름방학은 사실 딱 방학식 시작하고서부터 따지면 정말 짧습니다. 그쵸? 막 3주 이러잖아. 그래서 이게 기말고사 끝나고 며칠은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시간, 휴식의 시간 필요한 거 인정. 좋아. 그런데 그거 딱 지나고 나면 이제 여름방학이다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공부 모드로 다시 돌입하셔야 돼요. 알겠지? 이때 진짜 학교 분위기가 막 서술형 채점하고 그리고 뭐 딱히 선생님들이 물론 진도 나가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막 그렇게 분위기를 되게 좀 뭐랄까 내신기관처럼 타이트하게 잡고 가지지는 않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런데 그러면 안 돼. 그냥 딱 며칠 지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며칠 지나고 자, 지금도 여름방학이다. 그럼 내가 여름방학 때 세운 계획표 지금부터 이제 수행하자 라는 마음으로 딱 타이트하게 돌입해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또 왜 기간이 이제 짧냐냐. 2학기 때 공부할 기간이 왜 짧냐냐. 이게 중간에 추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추석 때 이제 막 연휴가 있고 학교 안 가면 나한테 자습할 시간이 되게 많을 것 같잖아. 그리고 내가 그 자습 시간 때 그 기간 때 뭔가 이제 굉장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마음가짐은.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사실 추석 기간 때 학교도 안 가고 그리고 보통 고등학생들 막 엄마 따라서 시골 안 가는 친구들도 진짜 많거든. 그렇잖아. 공부해야 된다고.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고 또 하필 이때가 이제 내신 기간이다 보니까 특히 그런데 근데 의외로 이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뭐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얼마나 공부하는지 그걸 이제 선생님들은 보통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을. 이게 추석 기간 때 제일 안 나와. 제일 접속을 안 해. 되게 아이러니하지. 분명히 엄마한테 공부한다고 시골 안 따라갔는데 할머니 집 안 따라갔는데 이게 메가스터디에 접속해서 물론 메가스터디를 접속하는 게 이퀄 공부하는 양이다. 공부하는 시간이다. 라고 볼 수는 없죠. 그치. 근데 대체로 어쨌든 뭔가 자습기 자습 시간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자습 시간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분명히 추석 연휴에는 그럼 뭔가 더 이제 공부하는 그 이제 플레이 타임이 길어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은근히 추석 기간 때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지 않기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도 진짜 물론 이때 딱 시험이 껴있으면 그 친구들은 진짜 죽을둥살둥 하겠지만 추석 뒤다? 그러면 추석을 생각보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보내지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튼 이 추석이라는 저 기간도 은근히 뭔가 시험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 좀 그냥 소모하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좀 긴장을 해야 돼. 추석 기간 때 내가 확실하게 좀 활용을 해야겠다. 근데 그 이전에 저러한 기간도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좀 여름방학 때 확실하게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2학기 때 시험 봐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 알겠지? 그래서 다른 거 너무 이제 막 선행 나가려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어차피 2학기 때 공부할 수 있는 시험 기간이나 뭐 확보 시간이 짧다 그랬잖아. 그러면 수학 하에 좀 집중하세요. 확실하게. 딴 거 너무 욕심내지만 수학 하에 집중을 하고 보통 이제 수학 하가 다 하나도 안 봤다 하는 친구들은 좀 드물죠. 보통 이제 한 번 정도는 보고 들어오니까 그럼 좀 수학 하를 심도 있게 집중을 하시고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주고 만약 수학 하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 그러면 완전 집중해야지. 그러니까 수학 하를 정말 완전 파고두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수학 하까지 좀 잘 되어 있다. 나 좀 선행이 확실하게 정리가 됐다 하는 친구들은 좀 역량이 된다면 수학 원도 함께 보세요. 물론 수학 하도 같이 해야 돼. 역량이 된다면 수학 원도 보세요. 수학 원이라는 과목이 이게 이제 특징이 어떠냐면 크게 세 가지 단원으로 나눠있는데요. 지수 로그라는 파트가 있고 그리고 삼각 함수라는 파트가 있고 지수 로그인데 이거 함수예요. 함수. 그리고 마지막에 수열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단원 단원 단원별로 별로 연계성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역량에 따라서 내가 수학 원을 나 시간 진짜 많고 수학에 엄청 투자할 거야 라고 하면 다 봐도 괜찮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대단한 하나만 보겠다 하는 친구는 지수 로그 함수만 본다던가 아니면 삼각 함수만 본다던가 이렇게 선행하기가 더 좋은 게 수학 원이라는 과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역량이 된다면 수학 원도 선행을 해두자. 얘가 양이 또 굉장히 많고요. 내용이 되게 난해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또 약간 우리 친구들이 되게 낯설 만한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2학년이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도 당연히 하라고 할 거지만 지금 미리 봐두면 역량이 된다면 봐두면 정말 좋다. 알겠지?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건데 얘들아 습관이란 게 진짜 진짜 무섭거든? 이게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분명히 이제 계획을 세울 거 아니야? 내가 어떤 어떤 것을 공부하겠다 목표를 세울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또 현실성 없게 거창해져 버리면 있잖아. 하루 이틀 수행을 못하지?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뭔가 손댈 엄두도 안 나게 돼. 근데 내가 적당하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목표를 잡고 하루 이틀 꾸역꾸역 수행하는 습관을 들이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그 계획을 100% 수행하는 게 어렵지 않다. 근데 이게 쉬는 게 습관이 되면 또 그냥 그렇게 그냥 여름방학 보내는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얘기했다시피 선생님이 이 세 가지 내용 얘기한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캐스트 끝나면 내가 이번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림을 그려두고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하고는 또 캐스트 혹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여름방학 알차게 우리 함께 보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